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재에 씬 55 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제가요 자동차 렌트학 이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작고 쌀쌀해지는데 건강 주의 하시면서 자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어떻게 있죠 아이 메이더 레저베이션 이렇게 있죠 자 아이 메이더 레저베이션 그런데 이거 빨리 읽으면 아이 메이러 메이러 이는 소리가 안납니다 그럼 이 디 하고 이 하사리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이 메이러 이 디가 빨리 하면 디귿소리보다 리을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메이 이게 어소리니까 메이러 이렇게 메이더보다 메이러 아이 메이러 이렇게 된다 빨리 읽을 때 천천히 읽으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빨리 읽으면서 아이 메이러 레저베이션 이게 엑센트가 여기 있어요 t i o n 이럴 때는 예약이라는 뜻이죠 예약 그래서 아이 메이러 레저베이션 이 알바름은 요 우모양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발음을 우모양 입모양을 우모 모양이에요 우모양 자 우모양 그러니까 입모양이 우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 우 이렇게 입술이에요 여기가 우 우 인중 코 코 이렇게 쭉 나오겠죠 우 우 모양 그러면서 레를 읽으셔야 돼요 렛 렛 소리 그러니까 우 모양 렛 소리 그래서 렛 렛 렛 레저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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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ade a reservation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읽으실까요 i made a reservation i made a reservation 빨리 하면 i made a reservation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요 아 어떻게 읽어요 i booked a minivan for a family vacation 이랬네요 i booked a minivan book 이거 책이죠 책 책 근데 예약하다는 뜻도 있어요 옛날에는 예약을 책에다가 했대요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장부 같은 데다가 여인숙이든 호텔이든 여기다가 어디에서 잔다 몇 호시로서 잔다 예약을 해놨대요 방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예약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빌려주는 거죠 I booked 여기는 T 발음이 나요 T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 C가 무성음이라고 했어요 무성음 목소리가 성대가 안올리는 거예요 성자는 보컬이라는 뜻이에요 성대가 무 안올린다 무성음 그래서 푸트크스 푸트크프스 이 발음이 다 무성음이에요 성대가 안올립니다 여기 갖다 대시고 해도요 여기서만 입 안에서만 소리가 튀어나와요 여기까지 안가요 그러니까 치아에 있는 안 입 안 우리가 음식물을 넣고 씹는 그 부분에서만 소리가 난다는 거죠 여기까지 노래할 때 어 성악할 때 어 이거 아니라고요 여기 앞에서 그래서 푸트크스스 이렇게 소리가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트 약하게 해야 돼 이것도 트 이러면 안 돼 으 하면 또 무성음으로 바뀌니까 그냥 트 I booked a mini van I booked a mini van for a family vac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됐고요 여기 이거 잠깐만 볼까요 이 미니 밴 이라는 단어 이걸 지우고 미니 밴 액센트가 여기 있어요 미니 밴 근데 스펠링을 읽는 방법을 보면 미니 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여기 액센트가 여기 붙여 있어요 미 그 다음에 이거는 어나 으 소리를 내는데 슈화현상이라고 해요 슈화현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아주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 힘 빼고 으 으 소리예요 으 소리 그래서 으 힘 빼고 으 미니 밴 미니 여기다 여기다 힘을 줬으니까 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다 힘을 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음할 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미니 밴 너 미니 밴 샀어 나 미니 밴 있어 미니 밴 이거 우리는 그냥 액센트를 안 줘요 미니 밴 샀어 미니 밴 샀어 미니 밴 샀어 이렇게 액센트를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어 억양은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발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센트가 있으면 이렇게 이걸 갖다가 액센트 없는 한국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하면은 다른 거는 힘주면은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가 통짜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 강하게 하고 다른 건 다 힘을 쭉 빼야 돼요 쭉 이렇게 우리 한국말 하듯이 쭉 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네벤 그래서 여기는 이건 어느냐 으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으 그래서 미네벤 마치 미니 밴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발음 기호가 이거예요 어나 으 어나 으 이제 거의 이제 이 경우에는 으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네벤 미네벤 여기만 강하게 하죠 나는 미니 밴을 예약했다 booked 뭘 위해서요 for a family vacation 액센트 여기 있어요 영어는 액센트가 강세가 중요합니다 강세 for a 여기는 액센트 하나도 없어요 for a family vacation 여기에 액센트에 있어요 for a family vacation vacation 여기만 있다고 해서 여기는 아예 vacation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조금씩 들어가지만 액센트가 여기는 더 강하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for a family vacation for a family vacation 이래야 되는데 for a family vacation 이렇게 하잖아요 for a family vacation 자 그 다음요 we made a reservation 이거 똑같아요 made a reservation 우린 예약했다 이거 made a reservation 북트와 같은 거예요 we made a reservation 했다 we we 이 w 발음도 r 발음처럼 입 모양이 이게 우 모양으로 튀어나야 돼요 모양 우 모양 그래서 그래서 입 모양이 그래서 we 이 우로 우로 시작하셔야 돼요 we made a reservation for a 빨리 하셔야죠 for a for a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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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사실은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suv 여기가 조금 강해요 suv suv 약자가 뒤에가 조금 강해요 예를 들면 tv도 tv보다 tv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자는 뒤에 쪽에 강세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suv a month ago a month ago 한 달 전에 그렇다 여기가 s가 accent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suv 이래야 되겠지요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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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accent가 여기도 있어요 차 사전 찾아보시면 있어요 suv a month ago 한 달 전에 suv 이거 이제 차량이죠 대개 이제 그 무수라 무수 이게 카니발 뭐 이런 거 차 있잖아요 카니발 뭐 이런 종류의 차들이 이 suv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커져 어 조그만 경차 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일반 차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좀 어 suv 차량이 좀 높 높 높 높죠 이렇게 앞을 보면 어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음 차가 이렇게 차량이 예 높아요 예 차량이 높 높아요 이렇게 뭐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딪히면은 어 조금 이게 좀 강하죠 이제 상대방 차가 조금 저거 하죠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튼튼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suv suv 이거는 이제 약자가 뭐냐면 스포트 스포츠 있죠 이게 s 빼고 스포트 유틸러리 그 다음에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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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자예요 suv suv 네 네 그래서 이 유틸러티가 스포츠 유틸러리 vehicle 이런 뜻인데 이 그 유틸러티 스포츠는 아시죠 스포츠는 아시고 이게 실용적인 유틸러티가 어 실용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실용적인 그 신용적인 뜻도 있고 뭐 어 공공요금 유틸러티 비율 그러면 공공요금 이어 어 수도세 전기세 뭐 가스세 이런걸 유틸러리 비율 이렇게 얘기해요 유틸러리 비율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 유틸러티 즈 어 그래서 현재 여기다 써드릴게요 유티 이 y를 i로 고쳐야 돼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서 유틸러티 지 그러면은 어 그 공공요금 이렇게 되겠죠 공공요금 유틸러티 즈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공공시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공시설 또는 형용사로 a가 형용사란 뜻이에요 실용적인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어 이 베이클 이거는 차량 이란 뜻이에요 차량 차량 그래서 스포츠의 실용적인 스포츠의 유용한 차량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고 이제 이 땅하고 해서 이렇게 약간 올라갔잖아요 땅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 시골길 같이 이렇게 험난한 길 같은 거를 얘가 잘 가죠 다른 자동차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이게 밑이 낮잖아요 어 일반 자가용은 근데 이거는 이제 녹기 때문에 이게 녹기 때문에 어 이 스포츠 하기에 좋다 스포츠의 실용적인 차량이다 해서 SUV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럼 요거를 한번 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I'll have it for a week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예 나는 일주일 동안 어이구 크게 나왔네요 예 펜이 크게 나왔네요 불편하시죠 자 갑자기 이쪽 이쪽 걸로 해야 되는데 작게 자 됐어요 자 I'll have it for a week 이렇게 했네요 I'll have it for a week 제가 그것을 제가 그것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렌트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라는 것은 SUV 뭐 차량 빌린 거 SUV 차량 빌린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음 음 57가 50 잠시만요 네 네 어 이게 이제 그 페이지가 57로 넘어갔네요 다시 56 이어서 할게요 예 자 그 Can I rent a Honda 이거 나왔네요 예 어떻게 읽을입니까 Can I rent a Honda Odyssey 예 이렇게 됐네요 Can I rent a 제가 rent 빌릴 수 있을까요 어 Honda Odyssey 이거 차 이름이죠 어 차 이름 어 Can I rent a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거예요 여느 Can I rent a Can I rent a Can I rent a Can I rent a 이게 T하고 이게 O잖아요 그래서 Renter Can I rent a Honda Odyssey 엑센트가 여기 있다고 그러죠 Honda Odyssey 제가 혼다 ODC를 좀 임대할 수 있을까요 빌릴 수 있을까요 Can I rent a Honda Odyssey Can I rent a Honda Odyssey 예 그 다음 I want to rent on 어 Acura MDX 자 Acura 여기 이제 엑센트가 중요하다고 했죠 차중 이름 할 때 여기 A Acura MDX MDX So I want to rent on 예 랜턴 예 랜턴 예 랜턴 I want to rent on Acura MDX 이게 중요하네요 I want to rent on 발음 하실 때 랜턴 I want to rent on Acura MDX I want to rent on Acura MDX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세 번째요 예 We'd like to We'd like to 랜턴 8 패신저 미니밴 Like a Toyota Sienna Toyota Sienna 자 We'd like to 자 We'd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We'd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읽거든요 We'd like to We'd like to 자 We'd We'd 하지 마시고 We'd 빨리 We'd like to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들어보시면 MP3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We'd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We'd like to 무모하고 싶습니다 자 우드 라이크의 W'd W'd 줄임말이 We'd like to 랜턴 이것도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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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패신저 미니밴 미니밴 Like 모모처럼 토요타 시엔나와 같은 처럼 같은 같은 8명의 승객 패신저가 승객이에요 승객 패신저 8명의 탈 수 있는 미니밴을 렌트하고 싶다 8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미니밴을 예약하고 싶다 그래서 We'd like to 랜턴 에이트 패신저 미니밴 Like a 토요타 시엔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여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55 자 어떻게 읽었습니까 첫 번째 I made a reservation 자 세 번씩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I made a reservation I made a reservation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I made a reservation I made a reservation 네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예민해가지고 제가 이 이 도구를 새로 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예민해가지고서 잘 넘겨가 잘 넘겨지고 이게 조금 통제가 조금 아직 줄 적응이 됐는지 안되네요 잘 자 그 다음 두 번째 I booked a minivan for a family vacation 다시 한번요 I booked a minivan for a family vacation 한 번 더요 I booked a minivan for a family vacation 저는 가족 휴가를 위해서 미니밴을 예약했습니다 I booked a minivan for a family vacation 그 다음 밑에 우리는 SUV 차량을 예약했습니다 한 달 전에요 자 어떻게 해요 We made a reservation for an SUV a month ago We made a reservation for an SUV a month ago We made a reservation for an SUV a month ago 한 번 더요 We made a reservation for an SUV a month ago 네 그 다음 아 뒤 자 Can I rent a Honda RC? Can I rent a Honda RC? Can I rent a Honda RC? D를 리의식으로 빨리 하면 원래 D도 괜찮습니다 근데 빨리 하면 리까지 간다 그랬죠 Can I rent a Honda RC? Can I rent a Honda RC? Can I rent a Honda RC? 렌터 렌터 그 다음 I want to rent an Acura M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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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요 We like to rent an 8 passenger minivan like a Toyota Sienna We like to rent an Acura MDX We like to rent an Acura MDX like a Toyota Sienna We like to rent an Acura MDX 렌터 and acura MDX passenger minivan like a Toyota Sienna 한 번 더요 We like to rent an Acura PDX A passenger minivan like a Toyota Sienna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